세월이가 반갑습니다! 새해는 발전을 했어요. 아 맞네. 아무튼 2019년도가 왔는데요. 2019년도 첫 인사 드릴까요? 둘 셋! 패스 ましょう! 성인만이 없어요! 굉장히 할수록? 스터디 교복이 뭐예요? 맞아요. 근데 만으로 하면 또 성인이냐고. 우리 에릭이가 언제 그렇게 커서. 아 몰라. 뭐 할 거야? 성인할 거야? 학생할 거야? 뭐 할 거야? 성인할 거야, 교복이거나 학생할 거야? 영어는 막생이 해줘. 저는 막내 하겠습니다. 타고난 선생님이었어. 버필러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이야. 진짜 무섭게 지나갔어요. 맞아요. 아 진짜 2019년에는 정말 2019년도 정말 건강하시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딱 성인이 된 우리 막내제. 한 번 더씩 할까요? 좋습니다. 가까이 들어와 주세요! 카메라! 드러내주세요. 나부터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성인이 됐는데요, 20살. 이제 제 나이의 앞번호가 2로 바뀌었으니까. 아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가 됐으니까. 2배의 책임감을 갖고 2019년도에는 더 좋은 성장하는 그런 더보이즈 막내 에릭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화리! 화를 해. 오늘 동무! 화리! 안녕하세요. 화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이렇게 10대를 아름답게 잘, 저희 멤버들과 이제 저희 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어 이제 또 새로운, 20대 새로운 챕터가 펼쳐질 텐데. 오~~ 어어어어 출연! 출연!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늘 성숙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새해 멋있었어. 자 그럼 새해! 나 이제 새해 왔잖아요. 요즘에 딱 또 새해부터 활 한 번 써줘야죠. 새해 활! 새해 활 마세요! 오늘 무대 잘 보셨네요, 여러분.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 멋있어. 학고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활. 진짜. 오늘 날아다녔더라고요. 맛있어. 고생했다.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싸웠어. 그리고 이제 선은! 핑크 머리! 핑크 머리! 짜루룩! 네! 네, 저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웰컴! 웰컴! 어떡해. 네, 어쨌든 성인이 됐는데 이제 또 아! 네, 벌써부터 좋은 분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몰려오는데 새해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래도 막내니까 막내다운 모습 귀여운 모습 그리고 멋진 모습 래퍼로서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파이팅! 선아님! 아, 일단 그럼 저희들도 일단 한 마리씩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한 살을 먹었는데 한 살을 먹었습니다. 네, 어... 네. 최고!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보시는 더위분들께 해외에서 보시는 Thank you to everybody who supported us this past year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I'm pretty sure the sun is making its way around so it may not be new years in your country yet but happy new years nonetheless We hope that your 2019 is full of blessings and happiness Stay warm this winter We love you 사랑합니다 예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혜이 형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 갑자기 새해되니까 좀 슬픈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빨리 지났기도 했고 시간이 빨리 지났기도 했고 근데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떡국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마 바보네 괜찮아 나는 아무튼 네 우리 더보이즈도 새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올해죠 올해에는 정말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보이즈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Let's get 네 벌써 이렇게 22살 이렇게 네 명이 있네요 도통 22살이 됐는데 오늘 해는 제 목표는 전부 다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는 거입니다 네 모두 다 건강해야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제 목표는 건강 무조건 건강입니다 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약속 약속 건강입니다 진짜 지킬게 네 2019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다룰 테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네 2019년에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더 부품 보수 나 둥지를 뚫고 야 둥지였어요 둥지였어요 동지였어요 happy new 새 다 떴네요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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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해가 예 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먹는 거 아니죠? 세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 더보이즈가 2019년에는 더 대박나고 더 멋있는 성장.. 아! 저 요새 삐까추에요. 정전기가 계속 나요. 2019년에는 정전기 이렇게 터지잖아요. 저희가 대박나서 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더 보이즈의 곡 성공하길 바라고요. 저희 더비들과 함께하는 2019년 매우 기대됩니다. 부탁드려요! 2019년에는 정말 진짜 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019년도에 그 가구.. 먹을 가구.. 이것부터 벌써 먹으면 안 돼요! 2019년 파이팅! 파이팅! 진짜 먹는다. 2019년에는 저희 더보이즈도 그렇고 더비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무대 많이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 좀 덜 떨어봐요. 지금은 괜찮아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델이 다 행복하고 여러분이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2019년을 거꾸로 하면 아무튼 그 년도.. 아니 거꾸로 하면 안 되구나. 2021년도까지 함께하는 더보이즈와 더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많이 받으세요. 네 준비한 게 있는데 I'm 23 나 수수께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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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구주에애비 스물살 스물살이 됐는데 네 저희 2018년 항상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19년도 정말 열심히 달리겠습니라 Thank you so much We're at my best and just Be able to repay you for all that you've done for us in 2018 But then even better 2019 So please wait Thank you so much Good cheer, Gucci Yes Let's get it 그럼 우리 셋 셋 화이팅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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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빈 대님파이브 제발 제발 잠시만 잠시만 진정진랄 이제 햇피 신나게 했으니 뉴 이어 햇피 뉴 이어 아니 근데 너무 확대한 정적이게 정적이게 마무리 햇비 뉴 이어 햇비 뉴 이어 아무튼 햇빛 뉴 이어 우리 도비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방 오해 드라워 감사합니다 저기요, 히히 뉴 이어, 띠블드, 띠리 뉴 이어, 띠리 뉴 이어 ensuite, 아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안녕! 안녕!